사람 뒤통수 치는 게 돕는 거야? 담벨이 얘기 다 듣지도 않고 오해하셨잖아요. 그러지 말고 저랑 얘기해요. 다 너 때문이야. 어머니. 너만 아니면 이런 일도 없어. 너만 아니면. 엄마. 너만 결혼 안 했어도 네 아버지 이런 일 없었어. 그러지 마세요, 엄마. 내가 결혼하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빌었잖아. 니들이 결혼만 안 했어도 네 아버지 이렇게 안 나왔을 거야. 자식 앞길 막을까 봐 절대 안 그랬을 거라고. 말도 안 되나 억지 부리지 마세요, 엄마. 억지라고? 지금 나한테 억지라고 했어? 엄마 지금 힘드신 것 같으니까 좀 쉬세요. 저기 다시 올게요. 오빠. 가자니까 뭐해. 너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. 엄마. 너 언젠가는 내 아들 잡아먹을 거야. 네 몸을 잡아먹고 우리 집안 거절내고 언젠가는 내 아들까지 잡아먹을 거라고. 엄마. 엄마. 제가. 제가 엄마 아들 그만할게요. 엄마. 가자. 오빠. 오빠까지 왜 이래, 어? 너. 지금 뭐라고 했어?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부모차 시간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. 그런데 엄마. 지금 그 선을 넘었어요. 너. 지금. 제가 엄마 아들 그만할 테니까. 다시는 우리 담별이 괴롭히지 말아주세요. 오빠, 오빠 왜 이래, 이러면 안 되잖아, 어? 빨리 와. 오빠. 그래. 내 아들 하지 마.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고 내가 죽어도 내 아벨 나타나지도 마. 나. ink 아 아